안녕하세요. 메우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네럴 미일즈의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 커밍순, 핏, 기록적 무더위 속 하겐다즈의 운명은입니다. 지금 6월달 제가 기억하기로 기상관측 이래, 기상관측이 1900, 1900 정확히 기억나는데 기상관측을 시작한 지가 우리나라가 100년인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6월달에 열대야가 지금 나온 게 처음, 기상관측 이래 처음이라고 지금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무더위 일수가 지금 전년 평균, 그것도 기상관측 이래 평균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더운 날이라는 게 33도 이상인 날입니다. 하루가 33도 이상인 날이 기상관측 이래 6월달 평균했을 때 0.41인가? 그러니까 1일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그게 33도 이상인 날이 6월달에 4일이 나타났습니다. 0.6인가 0.4에 비해 지금 4배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인 거죠. 뭐 이러다가 또 7, 8월달과 또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6월달에 지금 7, 8월달에 들어서기 전에 기록적인 무더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장마 이후에 더 그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빙그레나 롯데웨이포드가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빙그레는 9년 연속 하락을 하다가 이제 1년 한 번 오른 겁니다. 9년 사이에 가장 무더웠던 그 연도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는 왜 안 올랐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글로벌화 됐느냐 안 됐느냐 아니면 미국처럼 자기네가 먹을 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어제 급락을 하고 아마존이 흔들리고 이러니까 기술주 나스닥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뭐가 오르고 있습니까? 음식료랑 제약이 받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키트로다라는 머크의 키트로다 전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에 올랐죠 드디어 지금 9년 연속 1위에 오르던 에브비의 휴미라가 특허가 만료되자마자 키트로다에게 1위를 뺏겼습니다. 지금 머크의 키트로다라는 의약품은 원래 에브비의 휴미라에 이어서 항상 그 차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언제든 1위를 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화이자,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이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바람에 에브비의 휴미라가 10년 연속 의약품 매출 순위 1위를 못 찍었어요. 못 찍고 특허 만료가 되고 나서 바로 머크의 키트로다가 1위가 됐습니다. 지금 머크의 키트로다도 2028년이면 물질 특허가 만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 안 뺏기려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알테오젠이 오르는 거잖아요. 바이오 배터를 만들려고, 제형 변경을 통해서 특허를 막아버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도 잠수험 특허라고 특허를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비밀스러운 특허가 14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머크의 키트로다는 원래 지금 폐암, 비소세포 폐암의 적응증을 갖고 있다가 지금은 무려 40개의 적응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응증으로 막고, 제형 변경을 통해서 막고, 잠수험 특허를 통해서 막고 그러니까 에브비의 휴미라가 9년 연속 매출 순위 1위를 찍다가 물질 특허 만료가 되자마자 1위를 뺏기는 모습을 자기가 뺏었잖아요. 자기가 뺏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도 물질 특허가 만료되면 저렇게 될 수 있겠거니 반면 교사를 삼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머크의 키트로다의 꿈은 뭐겠어요. 에브비 휴미라의 9년 연속 매출 순위 1위, 그거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크는 그렇게 발버둥을 치니까 주가가 저렇게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 아스트라제네카의 1년 R&D 예산이 우리나라 한미약품 유한양의 전체 매출액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무슨 신약 개발을 한다는 게 꿈도 안 되는 소린 건 아시겠죠? 그래서 어저께 머크도 셌죠. 음식료 다 방어를 쳐줬죠. 음식료랑 제약이 원래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주가가 빠지면 음식료 제약이 더 빠져요. 주가가 오르면 안 올라요. 그러다가 가끔 오르면 테마귀로 오른 거예요. 매년 여름이 있었는데. 갑자기 여름이었나요, 오늘? 이번 연도에? 아니죠. 어제 보면 음식료 제약, 다우존스가 방어를 쳐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엔비디아가 지금 너무나 급등을 하는 나머지 다우존스가 엔비디아를 편입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애플이 다우지수에 편입이 됐을 때 그것도 굉장히 저기였거든요. 변화를 시도하는 사례였거든요. 왜냐하면 다우존스 30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방어적인 유틸리티 이런 종목을 담고 있었는데 보잉사 이런 거를 빼고 애플을 넣었을 때 이제 시대를 받아들이나보다 했는데 만약에 엔비디아를 받아들이면 애플을 받아들였던 거부에서는 더 혁신적이에요, 지금 사실. 그런데 뭐 거기까지 갈런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다우존스에 비해 나스닥이 가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사실 뭐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그런 거 마이크로소프트 싹 다 넣어버리면 다우존스 30의 그런 저기가 아이덴티티가 사라져버리죠. 다우존스 30이면 다우존스 30의 어떤 의미를 갖는 대로 나스닥은 나스닥대로 또 있는 게 낫지 그게 만약에 다 섞여버리면 세계 최고의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제 또 엔비디아가 떨어지니까 다우존스 30이라든가 유틸리티주라든가 음식료 제약이 방어를 쳐주니까 아, 역시 괜한 우려였구나. 그렇죠? 미국은 딱 갈 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 실적 발표에서도 음식료 제약, 소비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기술주에 관련된 거 이 일주일에 나오는 거에 양쪽을 보자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기술주가 만약 조정을 받더라도 음식료 제약이 실적을 좋게 치고 가면 그걸로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저기를 걱정하고 있나요? 금리 인하 이런 거를 금리 인하를 안 하려고 할지 왜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만약에 기업들이 실적이 못 치고 가면 특효약으로 써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소비주들의 실적이 좋으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인플레이션을 이겨내고 그 소비를 혁신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치폴레의 가격이 올랐다. 제네럴 메이스가 파는 하겐다지의 가격이 올랐다. 지금 맥도날드, 무슨 빅맥 가격, 코카콜라 다 오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가격이 오르고도 소비자들이 감당을 하면서 그걸 더 사먹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인플레이션을 이기고 그냥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더 사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주식의 어떤 가치로서가 가치가 더 올라가겠죠. 지금 사실 인플레이션이 지금 엄청나게 급격히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먼 미래로 갈수록 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 부러진 돈의 힘이 지금 아직도 맞배기가 안 나왔어요. 지금 이게 지속적으로 갑니다. 냉면 15,000원. 이게 상징하는 게 그냥 어떤 저기가 아니에요. 화두가 아니에요, 화두가. 그냥 그 수식어가 아닙니다. 수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주의 실적이 중요한데 미국은 계속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제네럴 미스가 수요일 날 장전의 발표가 나와요. 그리고 그날 리바이스도 장후에 나오거든요. 이런 소비주들이 중요한 거죠. 마이크론은 물론 중요해요. 마이크론은 어제 엔비디안 떨었는데 마이크론은 버텼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인데 좋아요. 그렇죠?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마이크론도 중요한데 기술주의 혁명이란 게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기술주의 혁명이 엄청나게 치고 가면 산이 높으면 골도 있을 수가 있고 골이 아니더라도 단기 조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다? 미국 증시에는 방어주가 있다. 그런데 그 방어주가 시장을 방어해 주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방어주라는 거죠. 성장하는 방어주. 노바티스의 킴리아 압니까? 노바티스의 킴리아라고 기적의 항암자라고 백혈병 걸린 소녀를 한 방에 살려냈어요. 한 방에 5억짜리. 물론 노바티스가 광고를 잘한 것도 있죠. 어쨌든 간에 그런 거를 내놓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방어만 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제 같은 장세에서 소비주 그리고 제약 음식료 이런 것들이 오르는 것이 시장을 단지 방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리듬대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금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너무 가파른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는 그 스타일이 있기 때문이지 우상향하는 건 똑같아요. 엔비디아는 이 속도로 우상향하는 거고 음식료 제약은 이 속도로 우상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속도로 우상향하던 기술주의 흐름이 꺾이더라도 음식료 제약이 우상향하는 흐름을 다시 건너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선택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럴밀즈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제네럴밀즈의 실적 발표가 바로 있기 때문에 바로 전분기를 볼게요. 2024년도 3분기입니다. 2024년도 4분기 실적 발표가 곧 나오죠. 2024년도 3분기 2023년도 3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1% 줄었습니다. 5.1 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그리고 순이익은 21%가 늘었네요. 670.1 밀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주수로 나누자 1.17 달러가 나왔는데요. 27% 상승했네요. 만약에 이게 일회성 비용 제외하고도 똑같다면 정말이겠죠. 자, 보죠.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조정 주당 순이익도 똑같이 나왔네요. 1.17로 21% 증가해서 결국은 제네럴밀즈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좋았잖아요. 매출액은 거의 플랫이었고 순이익, 조정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21%가 늘었잖아요. 제네럴밀즈는 가격이 올렸나요? 안 올렸나요? 올렸죠. 여기서 만드는 식품들의 원자재 가격이 다 올랐는데요. 유럽의 빵바구니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졌잖아요. 밀이 다 막혔거든요. 얘네가 파는 것에 밀이 많이 들어가겠죠. 우유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옮겨가는데 원유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걸 반영해서 소비자 가격의 전가를 시켰겠죠. 소비자 가격의 전가를 시켰으나 소비자가 소비를 줄이지 않았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방어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술주의 하락의 방어를 여기 보면 노스아메리카 리테일 이게 63.6입니다. 아까 얘기를 드렸죠. 우리나라 음식료주의 한계를 내수로는 안 되니까 우리나라 내수로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수출길을 열어서 수출길을 터트린 삼양식품을 급등했으나 수출길을 열지 못하고 국내에서 밥그릇 싸움 하다가 레드오션에 들어간 업체들은 다 몰락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너무 소비의 덩어리가 커요. 지금 제네럴미지액 70% 가까운 매출이 나오는 게 그냥 노스아메리카 리테일입니다. 미국 안에서만 장사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페트예요. 이거 스머커에서 보지 않나요? 스머커? 스머커 딸기잼 만드는 회사? 스머커에서 걔네도 펫 관련 용품을 하고 있었죠. 거기서도 펫 실적이 안 좋았죠? 지금 여기도 똑같습니다. 12.2에 해당되는 펫이 마이너스 3%예요. 스머커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흐름이죠, 시대적인. 코로나 때 외로우니까 가든을 많이 꾸몄어요. 그래서 조그만 농기계를 파는 디어라는 종목이 떴고 수영장을 많이 관리하다 보니까 풀이라는 수영장 관리업체 주가가 떴고 고양이 개 키우지 않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외로우니까 고양이 개 키우니까 사료업체 이런 것들이 뜬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디어랑 풀이 조금 조정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펫 용품 아무래도 이거를 파양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만 양을 줄였을 수가 있겠죠. 다시 입양을 보내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펫 용품이 줄었어요. 하지만 펫가 12.2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때 스머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스머커는 이 분야가 한 5가지 분야가 비슷한 형태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컸거든요. 펫가. 노스아메리카 푸드 서비스 여기가 10.8이고 나머지 인터내셔널 국제가 13.3입니다. 그러니까 줄어든 게 어디예요. 미국의 소비는 그냥 강했다는 얘기예요. 줄어든 게 펫랑 해외 수출 여기만 3%씩 줄었어요. 미국 노스아메리카에서의 음식 서비스랑 소매는 늘었어요. 여기서도 나타나죠. 제네럴 밀즈의 실적에서도 미국 소비는 홀로 강하다. 인플레이션을 다 이겨내고 실업자 실업성 청구건소가 올라가도 소비를 줄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네럴 밀즈의 실적이 좋았던 것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EO 멘트 하나 해줄게요. CEO 멘트 CEO 멘트가 우리는 오늘날 진화하는 운영 환경을 계속 탐색하면서 업계 최고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비용 절감을 잘했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수익성 있는 성장을 이끌기 위해 브랜드와 역량에 더욱 투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제프 하머닝 제너럴 밀즈 최고 경영자가 코멘트 쳤습니다. 자, 이 지금 추정치 예상치를 보면 2023년도 3분기에 예상치 상해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이 지금 6월 26일날 이제 곧 나오죠. 4.85빌리언 달러로 매출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과연 서프라이즈 나올지 지금 퐁당퐁당이거든요. 쇼크 서프라이즈, 쇼크 서프라이즈 쇼크 서프라이즈 박자대로 가면 그건데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익을 보겠습니다. 이익은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입니다. 아까 보면 쇼크 나온 것도 예상치랑 거의 비슷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정체를 하지만 순익은 어쨌든 간에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 찍고 있다는 거예요. 6월 26일날 0.99달러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서프라이즈가 나올지 전 2분기는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가 되고 만약에 이번에도 이렇게 나온다면 결국 또 뭔가요. 미국의 소비는 살아있다는 거죠. 그걸로 지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너럴미스의 지금 에버리지 목표가는 72.40인데 지금 현재 주가에서 7%가량만 올리면 에버리지 평균은 도달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높은 건 84달러 있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당연히 기술주 같은 거에 비해 뜨겁지는 않겠죠. 홀드입니다. 투 바이의 구홀드. 이 의견이 있고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제너럴미스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거 일봉으로 보면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이 위로 쭉 가던데 얘는 뭐냐. 아니 그냥 이겁니다. 이 일봉의 이런 모습이 모여서 주봉, 얼봉을 만들잖아요. 주봉, 얼봉을 보면 제너럴미스가 걸어온 길을 알 수가 있어요. 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은 당연히 하루의 움직임이니까 등락이 있겠죠. 여기서 지금 이제 떨어져서 밑바닥에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월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도 상승이 꽤 있었죠. 그래서 2019년부터 2023년 초까지 많이 상승했습니다. 밑바닥에서 50달러에서 90달러 거의 두 배 올랐죠, 해도. 제너럴미스 두 배 오른 다음에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이동평균선, 52동평균선이죠. 52동평균선에서 지금 지지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52동평균선 보면 항상 중요하죠. 여기 저항을 받았던 곳, 저기 지지를 받았던 곳.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하는 것이 이 50개월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90달러를 향해서 갈 수 있겠죠. 제너럴미스의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도 지금 기술적인 타이밍을 잘 잡으면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 이 기술주에서 흐름을 굉장히 많이 잘 타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는 혜자. 이 혜자가 있는 이 종목들을 지금 담으면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하나 준비되어 있죠. 제너럴미즈가 뭐 하고 있는 스낵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건 하겐다즈거든요. 하겐다즈 가격 자체가 비싼데 검색해보시면 그 비싼 데서 또 올렸어요. 근데 그게 문제인 거죠. 가격을 올리더라도 충성도가 워낙에 높으면 소비가 줄지 않는다는 거죠. 혹은 P 곱하기 Q인데 P를 올렸는데 그러면 일정 부분 Q가 줄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뭘로 상세해요? 가격으로 상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치폴레가 그랬고 제너럴미즈가 그래요. 근데 테슬라는 어떻게 된 거죠? 테슬라는 가격을 다운시켰는데 판매량도 줄어버린 거죠. P 곱하기 Q가 다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P 곱하기 Q가 다 같이 늘거나 P나 Q 중에 하나는 늘어야 돼요. 근데 지금 식품주는 가격을 올렸지만 Q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 것도 있죠. 테슬라는 가격 자체가 몇 천만 원이고 이것 같은 경우에 몇 천만 원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분명히. 5천 원에서 5,200원이 되면 사람들이 그냥 200원 동전인데 더 내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5천만 원짜리면 얘기가 틀리겠죠. 물론 그거를 감안하고 해야겠지만 어쨌든 P를 올렸으나 Q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듭형 제네럴 밀즈 주주분이라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사 먹고 주가가 오르는 걸 바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겐다즈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자꾸만 먹고 싶네